김병동 사녀라의 박가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요 분위기 가득하고 또 뭐라고 그러지 외모에서도 또 분위기가 가득하고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홍의용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무대까지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홍의용씨 무대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당신 내 사랑 내 인생의 꽃이여 외로운 내 가슴 사랑 심어줄 당신이 쌓인 마음만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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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의 꽃이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인생의 꽃이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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